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KBS 교양단 첼로 부수석 윤여훈입니다 제 782회 정기연주회 한국인 협연자를 모시게 되어 제가 특별 MC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나이스티메트에 찾아주시는 귀한 손님은요 무려 5살 때부터 바이올린 협연 모델을 데뷔하셨고 정기화음 속에 아름다운 음세를 갖춘 세계적인 바이올린스죠 클라라 주미 강림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음주 엄청 많으시죠?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외국에서는 그냥 뭐 헤이 클라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주로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하세요? 익숙하시고 저는 당연히 주미가 좋죠 그럼 주미님 아니면 주미씨 강주미씨 클라라씨 되게 많은 게 있어서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주미가 들어가는 게 더 좋긴 해요 클라라보다는 왜냐면 영어로 할 때는 클라라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만 누가 한국어로 클라라라고 부르면 좀 약간 그런 게있죠 네 네 네 주님 강림에게는 바이올린이라는 어떤 것일까? 제 목소리죠 목소리인데 목소리라는 말이 진짜로 그런 싱잉 보이스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많은 말을 삼키고 살죠 연주자는 많은 말을 음악을 통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 음악이라는 것은 또 악기 연주라는 것은 가사가 없는 음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 안에 모든 가사 이런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유의 목소리, 그 톤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은 현악기 연주자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시는 바이올린스트가 있으신가요? 또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저는 되게 다양한 걸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하이패스 오이스트락 너무 좋아했고요. 나이 들면서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연주를 들려주시는 밀스타인이나 이다인들이나 정경아 선생님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니까 너무 더 존경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취미 활동을 하실 시간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간간히 즐기시는 게 있나요? 음... 굿... 되게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그냥 쉬시는 걸로... 사실 오케스트라 연주 한 번 리허설까지 연주까지 하고 오시면 몸이 패럴라이스드 된다고 해야 하나?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되죠. 집에 오면 애를 재워야 돼요. 아 네, 그것도 그런 현실이... 그렇죠? 프로코피프 와일랜드 협조 2번을 선택하셨어요. 네. 어떤 곡인가요? 사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손꼽히게 좋아하는 협조 곡이고요. KBS에서도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끝나고 굉장히 보람이 있는 곡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으로 밖에 말을 못 하잖아요. 프로코피프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뭔지는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굉장히 깊은 곡인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코피프의 그런 인생을 봤을 때 좀 1번과는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많이. 그렇죠. 프로코피프가 이제 조국으로 다시 살러 갔을 때쯤 아주 직전 작곡된 곡이었고 어떤 그 연주자보다 많이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작곡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곡이 그래서 그렇게 색채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진행을 잘하세요? 준비하신 건 아니죠? 저도 전문 진행자가 아니라서 되게 버벅거리는데 그래서 더 편한가 봐요. 같이 너무 막 들으면서 빠져들고 있어요. 혹시 연습의 패턴, 루틴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공연이 하루 이틀 앞두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는 쭉쭉 해보는 거를 하루에 한 두, 세 번은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스코어도 많이 보는 편이고 머릿속에 이제 각각 파트들이 있는 게 좀 더 안정감이 있어서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연습 패턴입니다. 저는 한음 한음 곱씹으면서 맞춰 나가요. 영점 조절을 해야 돼서. 역시 솔리스트의 인생은 일반 음악가들과는 좀 다르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대에 오르시기 전에 본인만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점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특징적인 게 있나요? 이것도 되게 멋있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멋있는 거 좋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올린 아실 건 너무 아시겠지만 첼로는 더 그렇겠지만 이게 양손이 비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한 연주 30분 전에는 뭐 악기 닦아야 되지, 손 씻어야 되지, 손짐 발라야 되지, 악기 또 이상하면 튜닝도 한 10분 해야 되지, 손 풀어야 되죠, 물도 한 모금 마셔야 되죠 이러다 보면 막 이러면서 정신없이 준비하면서 떨림을 가라앉는데 꼭 지키는 거는 그러니까 무대 나가게 한 대부분 오버튜어가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그냥 바하의 느린 악장, 제일 짧은 악장들 중에 안단때나 라알고나 이렇게 그냥 한 번 하고 나가요. 제가 워낙 손이 작아서 연주 전에 손도 좀 풀 겸 약간 기도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약간 저 혼자 이제 기운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죠. 주머니에 하필 얇은 걸 넣어놓고 단주 나올 때 괜히 이렇게 입고 이렇게 대고 있는데 따뜻해지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이겨내는 방법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목뒤가 그나마 따뜻하니까 정말 연주자의 삶은 너무 어려우면서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어떤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보람 있잖아요. 맞아요. 단원으로서의 연주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을 때도 저는 항상 두통이 시달렸었어요. 맞아요. 연주 끝나고 저도 그런 적이 최근에 꽤 많이 있었는데 연주 끝나고 대기실 들어올 때부터 두통이 있죠. 근데 저는 단원이잖아요. 단원인데도 두통이 시달리는데 그럼요. 단원이랑 솔리스트랑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요. 저보다 연주를 약 한 1시간 반을 더 하시잖아요. 노동을 했으라고 하면 저희가 더 많습니다. 슬럼프는 혹시 겪으셨나요? 슬럼프라는 게 굉장히 좀 창피하게 느껴져요. 어느 순간에 그런 슬럼프를 무시하게 되고 슬럼프이기보다는 힘든 것들을 내가 지금 감사하게 연주할 것이지 내가 이런 거에 힘들다고? 이러면서 이걸 빨리빨리 털어놓을 수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연주를 하고 혼자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이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내 앞에 있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욕심들도 많이 없어지고 되게 감사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직업 자체가 너무 좋은 에너지를 제가 갖는 것 같습니다. 아 맞죠. 그렇죠. 부정적이면 사실 악부 외우는 것도 짜증날 것 같아요. 이거 외워서 해야 돼? 보거면 얼마나 좋은데? 악부 주민 씨의 그런 계획 혹은 꿈 이루어 나가시고 싶은 것들 중에서 또 한 프로젝트가 있나요? 구상 중이신? 많죠. 머릿속에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제가 제 귀를 개척해 나가는 거잖아요. 협연자고 솔리스트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머릿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하고 싶은 그게 있는데 바알을 계속 꾸준히 해서 녹음도 하는 것 중에 하나 보고 제가 아직 안 해본 협주곡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부는 했는데 협연할 기회가 없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시즌에 브리튼 협주곡을 처음으로 연주하게 됐는데 그건 학생 때 공부는 했었어요. 근데 공부한 지가 지금 거의 17년이 지났는데 이제서 연주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슬럼프도 되게 많은데 그럴 때 그런 프로젝트가 저한테 오면 그 후에 그냥 그냥 힘이 나서 그 곡을 준비하는 데에만 몰입해서 또 그러다 보면 또 몇 개월이 지나가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레퍼토리는 계속 연주를 하고 있고 소화도 같이 해야 되면서 네. 같이 새로운 건 준비해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이제 마무리 인사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이번에 28일 롯데콘서트홀 그리고 30일 천안에서 프로코피우 협주곡 2번과 쇼스타코비스 교양곡 5번을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교양학단의 유튜브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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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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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